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창근 75돌경축 열병식을 록화시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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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 잊을 수 없는 그날로부터 2만 7395일의 날과 달이 흘러 장장 일은 다섯 해. 정규적 혁명무종의 첫 열병식이 고행된 그날의 평양역 광장에서 오늘의 김일성 광장까지 이정으로는 눈앞에 지쳐기던만. 공군의 그 첫걸음이 강군의 온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한걸음 한걸음에 묻어온 값비싼 선혈. 몸껏 해친 주령은 그 얼마였습니까? 미민족의 역사에서 한순간에 불과한 지난 10년. 허나 그 10년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적 기위와 조선 반도 역학 관계의 새 판세를 결정한 기적의 연대였습니다. 오병청으로부터 세계적인 핵렬강으로 지정학적 열쇠로부터 전략적 강세로 청소한 신생 강화국이 군사 초대룸으로. 진정 우리 혁명무종이 걸어온 강군 공설의 길이자 우리 조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길이고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누려온 행복과 볼일이 있습니다. 평양의 길이었음을 조선의 2월은 힘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수도평양의 김일성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의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에 거행되게 됩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영예기병종대를 선두로 항일의 7연대 상징종대와 75년 전 2월 8일 그날의 군복차림을 한 첫 세대 조선인민군 상징종대를 포함한 우리 무장력의 기본 전투부대에서 온 46개의 도보정대와 14개의 기계화종대, 총 미순계 열병종대가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영광의 이 광장으로는 75년의 잔고한 육사적 행로에서 백전백숭의 기적과 위훈으로 이 한 조국의 존엄과 명예가 되어주고 그럴 줄 모르는 은민의 힘과 의지가 되어준 장한 공화국의 아들딸들. 묘한 우리 군대의 성대한 장건 기념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각계층 수도시민들과 전군의 각급 부대들에서 온 대표들과 경량시안의 각급 공사학교 교직원 학생들, 특별 대표로 초대된 원군 미품 선구자들의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무적의 철의 대우를 이끌고 이 광장을 분무당당히 누려나가게 될 군 장룡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의 열병식은 공화국 무적의 현대성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참의력에 가슴 뿌듯한 시위. 신심과 용기만을 배가해줄 주체적인 무력심이로서 세계열병사의 또 하나의 기록으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열병식 주합을 맡은 공화국가합창단 관연학단이 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혁명군가의 장쾌한 선률로 열병대와의 충천한 사기와 자신심을 배가해줄 군예술인들에게 전체 참가자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발전권의 억척담보를 위해 조선노동당이 내린 중대한 선택과 용도가 얼마나 강대무기한 절대력의 실체를 키웠는가를 세계 앞에 다시금 명백히 해둘 역사의 비상한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존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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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 국무위원장 동지 조선인민군 명예의병대는 당신을 영접하게 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사열해 주십시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의병대와 궁화궁 무적의 주요 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전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이당과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숭의 강철의 경장이시며 전체 군 장령들이 일편단심 열렬히 흥모에 따르고 늘어모시고 받드는 김정은 장군을 공공의 권건절 기념 결변강장에서 영접하는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합부대 지휘관들 가슴속에 끌어차넘치는 적정금지영의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립니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절대적 부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승리와 영광에 기치신 정리하는 김정은 동지 공군의 75년사를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최절종에 올려세우시고 세계 최강의 혁명 무력이 강대한 힘에 대한 가나큰 자부심을 안고 자비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신 김정은 동지께 온 지휘관들은 삶과 최대의 경의를 드렸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군 건설 대업을 영웅적인 투쟁 정신과 혁혁한 무궁으로 벗들며 국력 강화에 초석이 되고 밑불이가 되어 온 믿없고 충실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군 장병들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시며 뜻깊은 권근절을 맞는 우리 혁명 무적의 전체 장병들을 뜨겁게 축복해 주시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맞이하는 권근절이지만 국가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오늘의 권근절 이 밤은 빛나는 승리와 전통을 아로새겨 온 우리 군대의 자랑찬 연륜이 세월의 흐름에도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억세게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는 확실을 더욱 굳게 해주는 못 잊을 영광의 밤이라고 감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장 전광판에는 오늘의 경척열병 광장을 향하여 출발하는 항공 육전경들의 모습이 현시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도 4500m. 현재 광장상공의 대기온도는 영하 33도씨, 바람속도는 초당 26m입니다. 드디어 형축광장상공에 도달한 직승기에서 12명의 항공육전병들이 자유라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4명의 항공육전병들이 4인조 원형을 짓고 있습니다. 4인조 원형에 4명의 항공육전병들이 한 명씩 접근하면서 8인조 원형을 짓고 있습니다. 8인조 원형 중심으로 접근한 항공육전대 조장이 대담하고 민첩한 기교동작으로 직경 2.4m의 원중심을 통과하면서 경축의 불보라를 펼칩니다. 지금 항공육전병들이 6명씩 접근합니다. 5명씩 졸을 모아 나선 강야를 하고 있습니다. 5명씩 졸을 모아 나선 강야를 하고 있습니다. 5명씩 졸을 모아 나선 강야를 하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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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의 화강이 이월의 밤하늘을 물들입니다. 주체 혁명의 방향터를 억세게 들어잡으시고 소유주의 위협을 자주 차라리 차이에 불변한 노종애로 확실성 있게 이끄시며 조국의 빛나는 명예와 존엄을 억세게 지켜주시는 혁명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이 당과 국가인민의 위대성의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신 김정은 동기를 우러로 터치는 망세의 환호성 천지를 진감합니다. 경위하는 김정은 동기를 모시고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각국 지휘관들이 추석단에 등단하고 있습니다. 주체 조선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강적의 열파 영남처럼 끌어번지는 김일성 광장 추석단에 높이 서시어 열광의 환호에 뜨거운 당뇌를 보냈습니다. 이에 환하실 미소에 천지가 밝아지고 경축의 광장은 해선 눈 바다처럼 설레입니다. 숭고한 기상과 불굴의 경영정신 백순의 경도력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난전과 국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하는 중대한 역사적 개업을 성취하시고 전면적인 국가사회 발전에 거대한 변혁적 실체들을 이 땅 위에 탄생시켜 나가시는 절세족 창조의 거장 위대한 혁명가 김정은 동지 공국이 대해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최강의 군사력을 다져주시고 군군 건설의 전성기를 안아오시며 급위형 남방에 떨쳐주시는 공화궁 무력의 대표자이시고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 여의병부대 지휘관 병사들만이 아닌 전군의 천만 장병들이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체 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난천하에 떨쳐가시며 부흥도령의 원대한 위상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졸귀차게 이끄시는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최대의 영감을 삼가드립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국력기관 책임일권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연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조석단에 공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군을 모시고 귀빈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장관 75돌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특별대표로 조청된 원군 미풍 열성자들이 초대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2, 2! 1, 3, 5, 1!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1, 2, 3, 5, 1! 열병식에 앞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개양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열병식에 앞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개양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열병부대! 열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를 향해! 격린!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국기의 격리를 처하고 있습니다. 열병 광장에 도열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군기들이 국기의 격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격리! 전군이 영광히 이 광장을 우러러 국기의 격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국기의 격리를 표하는 위훈의 군기들! 국기의 격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격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격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いて 식사 활동 soft 국기의 계획 국기의 걱정에 조선을 불러야 합니다. 격동의 화폭입니다. 강군이 없으면 강국도 없듯이 은기가 빛을 잃으면 국지도 빛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사와 인민, 부대들 앞에 새겨주며 이 공화국이 대대한 힘과 존엄의 절정에서 빛나오르니라. 더욱 고세차게 나붙여다오. 예초념이고 승리이며 미래인 성스러운 남홍새 공유하고 끼어 그대의 눈부신 빛발, 열정의 풀덕임을 지켜 우리 장병들의 심장의 피는 더욱 붉고 붉으리라. 그 언제나 영맹하고 또 영맹하리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름다운 내 저국 한만 년 오랜 육사에 찬란한 문화로 살아나 즐기란 인민의 희정과 몸과 맘 다 바쳐이 조선 길을 바꾸세 찬란한 문화로 살아나 찬란한 문화로 살아나 즐기란 인민의 희정 공감한 바쳐이 찬란한 문화로 살아나 찬란한 문화로 살아나 찬란한 문화로 살아나 찬란한 문화로 살아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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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원수가 조선인민군 장관 75돌 경축 열병식 준비검열을 겪기 위해 정렬한 열병 부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수 동지 열병 부대들은 당신이 사회를 받게여 정렬하였습니다. 국방상 대장 강순 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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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우수 동지의 안녕하십니까? 공문전을 축하합니다. 공문전을 축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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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검을 비껴들었습니다. 이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 이 땅에 살아 숨질 것 없다. 더운 무리 군대 지휘관들이 역필승의 대적 의지를 안고 성렬의 칼을 뽑았습니다. 슬슬퍼른 이 장검으로 가중스러운 역도의 무리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 영토를 수목할 멸사의 의지, 뇌진농터룹마다에 우려칩니다. 장군에서 강군하이로 멈춤없이 이어진 그 장군한 노동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귀한 녹과 선절이 승비어있는 것이던가. 참 주넘하고 격렬했던 혈전의 온 덕들에 수한 시련의 출령들마다의 승리의 표대로 납려온 저 성스러운 기폭들에 초극은 인민은 가장 열결한 축하와 뜨거운 격리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종이의 바다 지켜 염색하리라. 그 어떤 경량에도 공풍에도 흔들림 없을 이 신념의 맹세. 결사에 각오앉고 충성과 위분의 항로만을 새겨가는 여운 해병들. 격정의 파도마냥 설레이는 이율의 열병광장을 기운 척에 누려가는 영영난 해병들을 김명식 해군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광역 공군대장이 이끄는 강군종대. 이 땅을 따르는 신념의 항로에 충성과 애국의 비행원을 새겨가는 하늘의 결사대들. 위의 전투정신과 영향으로 주국의 하늘에 성성의 지붕을 벗들어 올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땅없는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투정신과 영향으로 우선 공군군 Child군의 핵심군종인 전략군 미사일 전투원들을 김정길 상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길이 시대여 영역만 내리시라! 가장 공격적인 억제력을 언제든 행사하여 전략적 임무를 반행할 수 있는 임존 태세를 자신만만히 시위하며 조성노동당의 믿음직한 미사일병들이 염천 보폭을 매짓고 있습니다. 신출기모라는 말지산 전법 용의 주도하고 변화무쌍한 작전 행동으로 적진을 결환시키며 복잡이 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게 언제나 준비된 이 군대의 무쇄주목 특수작전군 총대가 이봉춘 총장을 선두로 용진해갑니다. 형령의 신장인 수도보이의 청년 요소를 지켜선 무쇄 방태부대인 제91군단 총대가 군단장 최광일 총장의 뒤를 따라 전진해 나갑니다. 한몸이 그대로 방탄적이 되어 평양의 관문을 불태의 선으로 굳건히 터져나갈 충천한 사기에 넘쳐있는 수도당우 전역의 용사들입니다. 대나라의 군함으로를 떠받던 소의 강철기둥 동구리의 반항공 역량이 총의 경동을 기름직하게 지켜갈 맹세군 없이 힘찬 발걸음 매짓고 있습니다. 동구리의 반항공 역량이 매장에 별 앞장에 안길성 중장이 서 있습니다. 이 부대가 지켜선 방어선 주행은 평양이 있다. 제3군단 전사들이 안중앙 사수의 불근 신념을 안고 자신심 넘쳐 이 경찰총장의 뒤로를 따라 행진해 나갑니다. 중국의 동해안을 업척으로 지켜선 제7군단 종대가 군단장 최촌길 총장을 선두로 신천 발걸음 내집고 있습니다. 중계 국정관문에 일패의 보루 까방위의 성쇄를 초롱성으로 쌓아가는 제1군단 종대. 기당의 붉은 사상 계급적 사냥감이 온몸에 메꿔치는 논수호자들의 배우를 김학철 총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군단장 안용환 총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종대. 군과 수령을 우러보 형대. 군단장 안용 봤을 때 왠지로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방문은 언제나 방중앙 뚈락을 두고 부족관문을 군성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중직한 조경군에 배웁니다. 제 10군단 동대가 범영수 총장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갑니다. 이 혁명 무적에 빛나는 시원이 열린 적두성산의 정신과 성적을 안고 혁명으로 달려온 혁명의 무양지 판단. 말지산의 번거지에서 온 우선 혁명들이 무종한 왕숙에 터지는 불같은 맹세. 이 혁명의 발언지이고 인민의 성결무호한 정신적 기둥이며 이가의 상징과도 같은 백두성질을 극끈히 지켜보겠습니다. 무사님, 총리의 백뼈는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 10위군단 동대가 오인철 총장의 인설하에 기세 상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렬의 돌파구는 언제나 땅크가 열어져 낀다는 강다른 잡으로 무쇠 심장 끓이는 동룡의 화신들. 이 인민군대의 용감성과 용성의 상징인 땅크병들의 대화가 불어서고 있습니다. 전하제 1령장을 높이 모셔 승리만을 돌쳐갈 불태의 무쇠 철갑사단. 1등백 땅크병들을 지용준 총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75년 전, 성렬이 만겨주신 영광의 군기를 휘날리며 첫 땅크 열병식을 도행한 빛나는 영역이 오겨있는 대화. 흠 많고 영예 높은 그 이름, 조국이 알고 세상이 아는 흔히 서울 요경수 제 백동호 땅크사단의 용감한 땅크병들이 도종수 중장의 뒤를 따라 백걸음도 기색차게 나아갑니다.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전법으로 백성 떨치는 무족의 기각 부대.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정신을 인민군대의 첫 기동타격 부대로 조직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찰풍같은 공격정신으로 이 분만을 떨쳔 적의 철각대요. 김철희 중장이 입구는 제 100번팔 기계화 도병사단 군대입니다. 승철웅 중장의 뒤를 따라 제 815 기계화 도병사단 군대가 나섰습니다. 백두밀림에서 혁명의 일세들이 창조한 을구대 투쟁종신. 백돈 싸우면 백돈 팔아 이기는 결승의 전통을 끝끝이 개승해 나가는 강철의 청례대. 백두강이 가리킨 청례방향에서 단 한순간의 주저도 단 단치의 발선도 모르는 흔히 병들의 배웁니다. 백두강의 출령도 서탐치는 강화도 단순의 강냉돌파하며 불적의 무쇄발급으로 진격의 개척널을 열어집히는 영랭한 선봉대어 제 800공룡 기계화 도병사단 군대가 심차게 포함합니다. 김영철 중장이 앞장에 섰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앞장에 섰습니다. 신상공과 겉이 doors!! 최소설과 겉이 도착 peace 전만 pione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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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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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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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흔으로 가르쳐준 용사들, 오늘도 살아넙기는 그들의 녹시 봉찬봉으로 미아리칩니다. 자강으로 무쇠철갑을 두르고 자격으로 막강한 힘을 재운 주력 땅크 종대의 영찬 진권기상. 혈전의 시각이 온다면 조선의 땅크병 이 긍지 높은 구름을 혁석한 군공으로 긴내어갈 새세대 땅크병들의 드높은 열망, 충천한 사기가 열병광장치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쪽의 강철포신을 번뜩이며 염찬 모습으로 들어서는 최신형 주력포병종대. 김정은 동지께서 사격명령만 내리신다면 적진을 순식간에 불가다로 만들고 승리의 축터를 금지 높이 쏘아올릴 만만한 배심과 기계를 뚫치며 오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영웅쪽 조선인민군 포병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조기 방사포종대들이 장롬한 별경의 화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군의 멸족의 기사 낳고 나아가는 국민군대의 제1병정입니다. 이에 포병 무적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선진성을 과시하며 초강력 발연발 공격무기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들이 위풍당당히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강력 병기들의 장엄한 철의 대화를 맞이하며 원중들은 위당의 핵전투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무력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전략무기들이 은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이 국가의 조건과 안전을 침해하려 들 땐 강력한 반격으로 응징할 궁화국 핵전투 무력의 철저한 실전준비 대세를 과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진정한 경화와 안전은 오직 강력한 저의력에 위해서만 반보되며 국방이 강해야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진리를 물병의 주로를 메우며 전진하는 저 영천심의 대군이 뜨겁게 운변하고 있습니다. 정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저심의 실체 이의 추적을 겨냥한 저 병기들은 당뇨의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에 중대한 사명을 지닌 이의 백전투 부대들 장엄한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원기되고 더욱 강해진 절대적 힘의 실체로서 미국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당부할 조선노동당의 불변의 국방력 건설 위지가 저 영영한 흐름에 비켜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이 자랑스러운 허성 거병들이 최강의 절대 경기도를 위시하여 영차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선두에 적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덜씌운 321호 영웅 발사대차가 나아갑니다. It depends on the only one of the people who are the onesology 75년 전 그날에는 이곳 청소원 중기마태에 실어야 했던 강군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행성 최강의 절대 당기에 반드시 당당히 씻고 나가는 조선의 힘입니다. 무순한 강철의 결합체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애국의 피와 가장 위대한 혁명에 역시 살아넘지는 우리의 생명체. 원정들은 마곡 전략력의 흐름을 한없는 금지와 강점으로 안고 불광의 박수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착한 핵탄두나 추진체의 위력으로만 가늠할 수 없는 우리 화성포의 진짜 위력은 바로 붉은 사상과 견결한 혁명정신의 있음을 궁극의 영광 빗발치는 축선의 이월은 응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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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그럼, 두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이번 기회적 정도에서 이 своим 전략력을 알게 된다. 열심히 foot을 만들어 Agency 일 library 정 Ś foul주negan의 benim구요 그 길이 Buffon 유일과 raw 기 KI 직선이交 veel Methan 기 ringing 전략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암차고 위협적인 단태에 불경의 주로는 좁아지고 남은 천만 심장은 터질 듯한 환위로 넓어지는 강력스러운 순간입니다. 지심을 울리며 진군 또 진군하는 초화성터에 우리는 창으로 많은 것을 재웠습니다. 많은 많은 역사의 갈티에 얽혀있는 궁적순환의 함을 재웠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조선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재웠으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보급강경의 사명 우리 힘으로 기어이 실현해야 할 동산주의 기상을 재웠습니다. 수령이시오 운명만 내리시라 이에 타격의 사정권에는 관계가 없다. 승리계 최강의 절대 경기들은 오직 당신의 명령만 받을 것이며 언제나 당신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만 승리차게 날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행성 최강의 힘을 가져주시어 미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우리에 떨쳐가시는 미세출의 위대한 영전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그리는 화성포병들의 음숙한 심장의 맹세입니다. 공화국 무력의 과거와 현재 위대가 함께 노덕혀간 세기적인 열병 심의 백전백승의 전통과 위대한 계승의 행로를 가슴 꾸듯이 재감기한 사변적인 열병 의식 지축을 위니며 일성 광장을 도도히 구비쳐간 부족의 대우들 이는 결코 7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무적이 가져다 준 결과도 아무리 가져다 준 기족도 아니거니 조선의 힘을 치운 위대한 당이여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에 대한 담없는 헌모와 정성의 인력으로 세탁에 끌어번기는 연령광장에 만세의 환호성, 정축의 축포성이 터져오릅니다. 세계인의 예상을 뒤엎는 선견지명과 강인당대한 배짱, 연말무쌍한 지략으로 강군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기적적 경영회로 완벽한 성공회로 이끌어 가시는 웰대한 김정은 동지. 거기 계시오, 조선혁명의 명맥은 줄기적에 이어지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는 누웠던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불폐한다는 것. 이것이 공강의 이월과 더불어 우리 천만 국민이 가슴 깊이 새겨왔던 억센 신념입니다. 장장 75년 세월, 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밧돌아온 자랑찬 행로의 총파이자 새로운 승리회로 향한 장엄한 출발선인 2월의 연령광장에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공각은 무력 장병들이 다지는 풍숙한 심장의 맹세. 어떤 전지 풍파가 몰아쳐도 이 혁명 무력은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와 혁명 사상을 절싸움이하고 그의 위대한 영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할 것이며 살지 조선의 승리적 전진을 부족의 총대로 대안한 힘의 강세로 튼튼히 담보해 갈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장관 75들 경축 연령시군. 이 국가 목욕의 영암무궁한 강대함을 더욱 억신케 하고 미식사위기 건설의 전년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족 진군의 일성의 심심과 용기를 택배해준 혁명적 경사. 이 깊은 정치적 사변으로 조국 정사의 견문자로 바로 새겨질 것입니다. 이 주목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이의 금지 높은 상과 찬란한 위대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무궁토로 강해지라 백성만을 떨쳐가라. 위대한 우리의 혁명무경이오.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인민군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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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인군 안세.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인민군 안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